정육점 정육점 오픈 준비하느라고 정육점이요? 그럼 선생님 이름 되면 고기 공짜로 얻어먹기 가능한가요? 알았어 얼마든지 줄게 틀어봐 좀 들어보게 빨간불 들면 혹시 귀한 몸 옆에 타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좋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면 또 곤란하니까 귀한 몸이 운전을 하고 계신데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사실 제 몸 때문에 그랬어요 하하하하 보니까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일단은 게임이고 게임 하시나요? 예! 선생님 저는 이쪽에서 풀어라 살짝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돌려주시네요 한자 사진 글자가 있는데 술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궁합이 뭐냐 해서 한자로 넉자로 된 게 있었거든요 찰떡궁합? 네 근데 그 글자가 생각이 안 나 하하하하 으웠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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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! 야! 늦잠잤냐? 하하! 늦잠이라뇨! 사실 제가 그... 방송 방송 전에 도착해 있었는데 그 Milligo에 30분이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근데 왜 알았어? 이 주변에 또 선생님 위협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좀 둘러보고 오느라 흑흑 여기 잠잠이냐? 벌써 신난다! 내가 술 먹는 방송이 제일 좋더라. 선생님! 제 방송이라 제 새우주 좀 제가 올려도 될까요? 제가 부어도 될까요? 제 컨텐츠인데? 우리 알았어요. 전달 촬영단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